제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 중에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뭐요? 이보시오! 의사형부아! 화가 나서보다는 대부분 귀가 잘 안들려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 보청기 사용에 대해서 여쭤보면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휴 나이 들어 보인다거나 아니면 웅웅거려가지고 사용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면 보청기를 언제부터 껴야 되고 왜 꼭 필요하며 어르신들이 꺼려하는 이유들을 알아볼텐데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노년외과 전문의 임명빈입니다 노인성 난청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청력 손실을 말하는 것인데요 75세 이상은 3분의 1이나 청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음을 잘 듣지 못하고 심해지면 저음도 잘 못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스, 즈, 츠, 프, 흐 같은 고음을 잘 못 듣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난청을 검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치매와 노년기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잠깐 한 분의 예를 들어볼게요 제 환자분들 중에 70세 어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귀가 점점 안들리셨어요 잘 안들렸을 때 뭐라고? 뭐라고 했는데? 라고 반복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점점 안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으신 척 넘어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대화 내용을 들은 척만 하시고 정확히 못 들으셨으니 그 대화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 가족분들이 엄마 이거 전에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? 라면서 치매를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클리닉에 와서 임시보청기를 끼고 대화를 나누니 소통도 편해지고 치매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치매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청력은 나의 주변 환경과 소통하는데 꼭 필요한 요인인데 그 성능이 저하되면 정보의 흐름이 끊길 수가 있겠죠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 두뇌는 원활하게 작동을 못합니다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청력장애가 오면 치매가 올 확률이 36%나 증가합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청력장애가 있으면 우울증도 나타나기 쉽상입니다 저 사람은 몇 번이나 다시 말해줘야 되냐면서 짜증내고 저 사람은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사회적 교류가 끊어지게 되면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은 하루 이틀입니다 자 여러분 청력장애 치료는 보청기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비싼 보청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서랍석에 넣으시면서 안 사용하시는 이유는요 기대치가 솔직히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보청기들 진짜 비싸요 근데 기술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대치를 좀 낮추고요 보청기를 사용해 보시다가 잘 안 들린다 싶으시면 다시 그 보청기 집으로 찾아가세요 안경이 잘 안 맞으면 안경점에 가서 다시 좀 조절하는 것처럼 보청기도 처음 구입하고 사용하는데 잘 안 맞은 것 같으시면 다시 가셔서 좀 조절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만약 귀에 넣는 보청기가 싫으시다면 헤드폰으로 쓰시는 임시보청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임시보청기는 옆에 나가는 사진처럼 조금 커다란 보청기인데요 귀 속 안에 들어가는 보청기보다는 좀 크지만 어르신들이 이런 스타일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통 노래를 듣는 것처럼 이렇게 헤드폰을 쓰시고요 여기 부분이 이제 마이크가 돼서 여기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귀에 넣는 보청기보다 훨씬 더 잘 들리신다고 그러시고요 귀에 넣는 보청기보다 가격이 훨씬 더 쌉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해야 할 나이는 언제일까요? 조금 안 들린다 싶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은 버리시고요 치매 예방과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 귀를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더 많은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